안녕하십니까 시즈니어러분들 반갑습니다. 대회 4일차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제 옆에 LPBA 여성선수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. 자 각자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LPBA 선수 덩치를 맡고 있는 강지은 선수입니다. 수식어가 하나 들어갔어요. 뭐를 맡고 있는. 좋습니다. 이유주 선수. 안녕하세요 LPBA 이유주입니다. 대회 4일차 정도가 됐는데 방송도 보시고 하셨을 것 같고 대회 분위기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좀 그렇죠. 오늘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. 잠을 좀 설쳐가지고 설레서. 설레이셔가지고. 저번 대회 어떻게 되셨죠. 일탈했어요. 일탈하셨어요. 자 여러분 자 화요일 자 드디어 남자 소수 분 저번주에 한 분 나왔죠. 자탕이 이번 주에는 수원이요 올라갑니다. 현재 남자 동호인 두 명 올라갔어요. 비율 괜찮습니다. 그렇죠. 아시면서 왜 모르고 싶어요. 아시면서 진짜. 이유주 선수는요. 오늘 기분 어떻습니까. 아 저는 좀 몸이 가벼운 것 같아요. 아 그러세요. 컨디션 괜찮습니다. 아 표정에서도 보입니다. 특별 질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. 이유주 선수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원래 대회를 끝나고 나서 사후 인터뷰 때 하면 제일 좋은데 아버님이 보고 계신다고요. 네. 아버님에게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매일같이 해커 방송을 보고 있는 아빠 파이팅 하겠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자 강진우 선수도 이번 대회 각오에 대해서. 저도 엄마가 보고 있어요. 엄마가 보고 있다고요. 엄마가 보고 계세요. 아 그래요. 아빠도 볼 거예요. 아빠도 볼 거라고요. 큰일 났네요. 열심히 쳐야지. 좋은 성적. 진짜로. 화이팅. 진짜로. 자 두 분 다 진짜 열심히 치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 선수분들 두 분이 올라가길 바래요. 근데 오늘은 30점 고점자가 한 분이 좀 계셔가지고 약간 부병이긴 한데 평상시 실력만 나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 화이팅. 화이팅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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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